근데 이것도 진짜 빡세일 것 같아요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형, 우리 이대로 못 가! 마지막이라고 생각해! 마지막이라고! 다 왔잖아! 다 참해! 얘들아! 얘들아 집중해! 4! 마지막! 2! 1! 와, 소름 돋았어 4강전 종목은 바로 3호 격투 대장전입니다 결승 무조건 가고 싶다 다 담궈버리자 이거 진짜 피특이겠다 오, 시작부터 달려갔어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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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힘이...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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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같이 도와줘야지 빨리 오, 걷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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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었다 진짜 시작해 브라이데이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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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